상시 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의 DB 구축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실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통행 목록을 선택하시고 마우스로는 디자인 목록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필드로 통행 번호 필드를 추가하고 현재 첫 번째 필드가 입구 아이디인데요. 입구 아이디 첫 번째 필드를 선택된 상태에서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서 행 삽입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필드로 통행 번호라고 되어 있나요? 통행 번호라고 입력하시고 데이터 형식을 일련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키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테이블 디자인의 기본 키를 클릭합니다. 다음 두 번째 차량 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오셔서 입력 마스크 클릭하신 다음 0이 마 1, 2, 3, 4와 같이 7자리의 데이터가 입력되며 반드시 앞에 두 자리는 숫자 숫자는 0부터 9까지의 숫자만 입력할 수 있으니까 0, 0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는 한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입력은 영어와 한글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필수 조건 L을 입력하시고요. 다시 D의 네 자리는 숫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0을 하나, 둘, 셋, 넷 입력합니다. 입력 마스크 작성해 주시고요. 다음은 진입 시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진입 시간 필드에 대해서는 새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기본값에다가 시스템의 오늘 날짜와 시간이 입력될 수 있도록 함수 now라고 입력하시고요. 괄호 열고 닫고 합니다. 그 다음 이쪽에 올라가셔서 경차 유무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 형식을 현재 짧은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yes, no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차 유무 필드를 선택하시고 yes, no로 데이터 형식을 바꿔주시고 할인 구분 필드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경차 할인부터 하물차 심야 할인만 입력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할 건데요. in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경차 할인 두 번째 출퇴근 할인 세 번째 화물차 심야 할인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통행 목록 테이블에 테이블을 완성하는 내용 같이 살펴보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yes, no로 경차 유무의 데이터 형식을 바꿨기 때문에 손실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누르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하셨으니까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 맞지 않은 제가 혹시나 오타가 있나 한번 볼게요. 경차 할인 그 다음에 출퇴근 할인 하물차 심야 할인 맞게 작성하셨으면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통행 목록 테이블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입구 아이디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아래쪽에서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 테이블 클릭하신 다음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표시해서 콤보 상자 선택하시고 행 원본에 오셔서 테이블 커리에 우리는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지역 정보 테이블을 추가하시고 지역 정보 테이블에 지역 코드와 그 다음에 지역 명을 가져옵니다. 오른쪽 위쪽에 닫기 버튼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이제 지역 코드와 지역 명을 가져왔는데 지역 코드가 저장한다 바운드 열은 첫 번째가 되고요. 열의 개수는 두 개를 가지고 왔고요. 열 너비는 각각 2cm라고 되어 있으니까 2 입력하고 세미콜론 2 입력합니다. 목록 너비에 오셔서 현재 자동인데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 4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행 목록 테이블에 대해서 조회 속성 작성하셨고 닫기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관계 설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를 클릭하시고 통행 목록 테이블과 더블 클릭 지역 정보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 지역 코드 지역 정보 테이블의 지역 코드 필드는 통행 목록 테이블의 입구 아이디 쪽으로 드래그 하시고요.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요. 변경되면 변경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하시고 삭제할 수 없도록 모두 삭제를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네 이제 관계 설정을 다 하셨으면 닫기 버튼 누르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영업소 이용 관리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하이폼 안쪽에 있는 하이폼을 선택하시고요. 탐색 단추와 그 다음에 레코드 선택기에 대해서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하이폼에 가로와 세로의 눈금자의 폼 선택기를 클릭하시고 속성 시트에 오셔서 형식에 오신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탐색 단추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더블클릭 아니요. 레코드 선택기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더블클릭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하이폼 본문에 하이폼 본문에 TXT 나비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TXT 나비뱁 선택하시고 컨트롤에 탭 전환 시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도록 기타 탭에 가셔서 탭 정지에 아니요로 해서 이동되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하이폼 바닷글에 TXT 통행 차량 수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차량 수 개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Shift 누른 상태에서 F1 입력한다. 확대 축소 창을 띄워서 는 입력하시고요. 카운트 별표 가로 닫습니다.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컨트롤 온번에 입력이 되시고요. 전체 통행 차량의 수가 그림과 같이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온번과 형식을 형식 탭에 가셔서 형식을 숫자 뒤에다가 건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과 그 다음에 건자를 입력하시고 확인 형식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일단 작업하신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요. 두번째입니다. 현재 작업하는 영업소 이용관리폼에 CNB 지역 조회를 선택하시고요. 지역 조회 컨트롤에서 지역 코드를 선택하면 이벤트의 체인지를 선택하시고요.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조회 기능을 수행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고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CMD 지역 조회 컨트롤에서 지역 코드를 선택하면 변경되었을 때 지역 코드가 지역 코드가 CMB 지역 코드에서 선택한 지역과 같은 레코드만을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현재 폼에서 필터 하겠습니다.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지역 코드가 같습니까? CMB 지역 코드와 같습니까? 지역 조회에서 선택한 값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CMB 지역 조회는 선택한 값이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묶어 주실 거고요. 또 하나 CMB 지역 조회는 컨트롤을 통해서 입력받기 때문에 M%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분을 합니다. 다음 앞에서 작은 따옴표로 끝날 수 없으니까 큰 따옴표 묶어 주시고 뒤에서 작은 따옴표 시작할 수 없으니까 큰 따옴표로 열어줍니다. 현재 폼의 필터 속성을 필터 1을 추루로 해 주시면 실행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통행 차량 보기 폼에 대해서 일단 현재 작업한 영업소 이용 관리 폼은 닫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통행 차량 보기를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가셔서 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할인 구분의 값이 널인 경우에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서식에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셔서 새로운 규칙을 하나 만들 건데요. 식을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txt 할인 구분의 값이 널이 아니다. is not null이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여기다가 txt 할인 구분이 is not null이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할인 구분의 값이 널이 아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널이 아니다. is not null 그렇다면 굵게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울인 꼴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의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행 차량 보기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고 우리 폼 완성과 조회 작업하셨던 이벤트 영업소 이용관리 폼에 가셔서 위에서 지옥 코드를 선택하면 해당된 지옥 코드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선택한 내용의 아래쪽에 이제 하이 폼에 표시가 되는데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할인 구분이 비어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굵고 기울인 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통행 차량 수 구해져 있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의 첫 번째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출발지 통행 출발지 별 통행 내역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입구 아이디 머리끌 영역에 입구 아이디 머리끌 영역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입구 아이디를 선택하시고요. 입구 아이디와 지역명을 함께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확대 축소 창을 표시하기 해서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2 우리는 필드명 입구 아이디와 아이디와 연결하겠습니다. M% 빼기를 연결하실 거고요. 하이픈을 큰 따옴표 묶어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M% 지역명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입구 아이디와 표시 예의와 같이 입구 아이디와 지역명을 표시할 수 있고 본문 영역에 본문 영역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순번을 선택하시고요. 그룹별로 일련번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등호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누적 합계에서 우리는 그룹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본문 영역에 TXT 차종을 선택하시고요. 차종 필드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할 때 형식 탭에 가셔서 중복된 내용이 있다면 중복된 내용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숨기기를 더블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입구 아이디 바닷글 영역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있는 TXT 총 나비백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나비백에 합계가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나비백에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바닷글에 페이지 바닷글에 언바운드 되어있는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현재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원본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등호 입력하시고요. 페이지 연결하겠습니다. M% 한 칸의 스페이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전체 페이지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보고서 완성하신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셔가지고요. 작성하신 내용과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누르시고 현재 작업한 보고서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소 이용관리 폼에서 매크로를 하나 생성하시고 단추에 연결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보고서 보기 단추를 클릭하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시고요. 보고서 이름을 문제 나와있는 출발지 별 통행 내역을 선택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웨어 조건문에다가 입구 아이디가요. 그럼 조건문 입구 아이디가 가십니까? 가십니까? 라고요. 현재 화면을 살짝 확대해서 현재 모든 폼에 영업소 이용관리 폼에 CNB 지역조회와 가십니까? 라고요. CNB 지역조회 콤보 상자에 선택한 값과 입구 아이디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매크로를 작성하셨고 저장을 클릭하셔서 보고서 출력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매크로는 닫으시고요. 영업소 이용관리 폼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보고서 보기를 선택하시고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하면 조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에 처리 기능 구현에 쿼리 문제의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영업소 주소의 일부를 매개변수에 입력받아 해당하는 주소에 통행요금 정보를 표시하는 통행요금 조회 쿼리를 작성하시오. 통행요금과 지역정보 테이블을 이용하되 두 개의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이용하되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 출발지 코드 출발지 코드와 지옥 코드 드래그 하셔서 조인 속성을 설정하시되 더블 클릭하셔서요.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 출발지 코드와 지옥 코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첫 번째가 맞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발지 코드와 지옥 코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되도록 설정하시오. 이제는 두 개의 테이블을 가져오셨으니까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필요한 필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소 주소를 추가하시고요. 차종을 추가하시고요. 요금을 추가하겠습니다. 출퇴금 할인 요금은요. 문제에 요금의 20%를 할인율로 적용한 금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금을 추가를 하는데 이 요금에 대해서 우리는 출퇴금 할인 요금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출퇴금 할인 요금은 요금필드에서 마이너스 요금필드에 곱하기 20%니까 0.2입니다. 0.2를 곱하기가 먼저니까 사실 가로로 묶어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곱하기를 20%를 할인한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전체 요금에서 20%를 뺀 금액을 표시될 수 있도록 계산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금의 20%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 20%를 뺀 금액을 출퇴근 할인 요금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매개변수 영업소 주소의 일부를 매개변수로 입력받는다 라고 제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영업소 주소에다가 조건에다가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일부분 일치한 내용을 조회하겠습니다. 주소에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작성하시고 다시 한번 M% 연산자 이용해서 별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실행하시는데 요금과 출퇴금 요금은 통화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속성 시트를 클릭하셔서 형식에서 통화를 선택하고 출퇴금 요금도 통화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살짝 보시고요. 주소 일부에다가 현재 남면이라고 입력된 것 같아요. 교재 예제에서는 남면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영업소 주소 차종 요금 그 다음에 출퇴근 할인요금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문제 제시된 내용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내용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 맞다면 저장 클릭하셔서 통행 요금 조회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두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 쿼리 디자인 가져오실 내용은 지역정보 테이블과 통행 목록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지역명 이 필요합니다. 영업소 주소가 필요합니다. 전화번호 가 필요합니다. 통행요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통행요 합계를 통행요 를 추가하시고 요약에 가셔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표시하실 문구는 통행요 합계라고 표시 문구를 수정하겠습니다. 필드명은 통행요 합계 라고 표시하겠다. 지역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작성하신 내용 결과 한번 볼까요. 지역명과 영업소 주소와 전화번호 통행요 합계 통화 기호 표시 안 되어 있구요. 맞긴 한데 지금 조건이 있나 한번 볼게요. 지역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구요. 합계인데 제가 여기에서 평균을 선택했네. 왜 값이 안 맞지 라고 한참을 찾았어요. 합계라고 하고 확인해 보시면 숫자가 맞습니다. 저장을 클릭하셔서 작성하신 내용을 지역별 합계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구요. 다음은 세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통행 목록을 더블 클릭하시구요.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차량 번호가 필요합니다. 통행료가 필요합니다. 할인 구분이 필요합니다. 통행 목록 테이블을 이용하여 진입 시간이 평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입 시간에 필드를 추가하시고 평일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요일을 숫자로 구하는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하셔서 진입 시간 날짜와 시간에 입력된 값을 가지고 리턴 타입을 2번을 사용하면 올월부터 숫자 1로 반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윈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1부터 금요일까지면 월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면 1부터 5라고 입력합니다. 화면에는 진입 시간에 대한 조건이 필드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체크를 해제하시구요. 결과를 살짝 보시면 차량 번호 통행료 그 다음에 할인 구분 제시된 내용과 그 다음 여러분 실습한 화면을 비교해보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저장 한번 클릭하셔서요. 평일 통행 목록 이라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구요. 다음은 네 번째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성하실 때 참조하는 테이블이 하나네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마법사 이용할 수 있구요.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 선택하시고 저희는 통행 목록을 이용해서 다음 행에는 차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누르시구요. 열애은 할인 일반 가 경차 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차 유무에 따라서 일반 가 경차 니까 요. 우리는 할인 유무 라고 경차 유무라고 선택하겠습니다. 열머리 끌은 경차 유무 갑에는 차량 수는 차량 번호 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구요. 차량 번호를 선택하고 계수 다음 누르겠습니다.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니까 디자인 수정 하시구요. 현재 작성하시는 커리 이름을 차종별 통행 차량 이라고 입력 하겠습니다. 차종별 통행 차량 이라고 커리 이름을 입력 하시고 마침 을 클릭 하시면 차종 행 머리끌 경차 유무 는 열머리 끌 차량 번호를 가지고 값이 구해져 있는데 차량 번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차량 수라고 표시되어 있는 문구로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 수는 차량 번호 필드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셨구요. 경차 유무 는 체크가 해제 되어 있으면 폴스 폴스 이면 일반 체크가 되어 있으면 경차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나와있는 iif 함수를 이용하셔서 가로열고 경차 유무 값이 0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일반 이라고 표시하구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경차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경차 유무 필드의 값이 0이라면 일반 그렇지 않다면 경차 라고 수정하셨구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한번 결과 보구요.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차종 1종 부터 5종 까지 차량 수 일반 경차 표시가 되어 있는데 순서가요 경차 일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시된 그림은 일반 하고 경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가시구요. 속성 시트를 표시한 다음에 열머리 글에다가 순서를 일반 이 먼저 오구요. 그 다음 경차가 두번째 올 수 있도록 열머리 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 하면 일반 경차 맞게 표시가 되어 있죠. 오른쪽 닫기 버튼 조금 전에 작업한 내용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 하시구요. 통행 목록을 더블 클릭 합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요. 차량 대수 그 다음에 시간 필드 문제 지워진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가 시간입니다. 시간필드는 진입시간 필드와 데이와 아워 함수를 사용해서 며칠 몇시 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간필드는 우리는 데이 함수를 이용하셔서 진입시간 에 날짜에 진입시간 에 있는 날짜에 일을 추출한 값을 먼저 표시하고요. 그 뒤에다가 일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어서 다시 한번 연결할 건데요. 이제는 시간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아워 함수 입력하실 거구요. 진입시간 에 시간을 추출한 시간을 표시하고요. 연결하겠습니다. C라고 입력하고 물결 모양을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첫번째 시간을 일 추출한 부분과 시간을 추출한 부분을 연결해서 표시하는 작업을 하셨구요. 차량 대수는 차량 대수는 문제에 나와있는 내용은 입구 아이디 필드와 스트링과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입구 아이디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하고 그 개수만큼을 문제에 나와있는 그림과 같이 네모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트링을 입력하시구요. 스트링은 먼저 몇 개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입구 아이디 필드에 가서 개수를 구하고 그 개수만큼 미음 눌러서 한자키 검정색 사각형 모양을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해 주시고 현재 작성하신 내용은 식을 이용해서 작성했습니다. 요약에 가셔서 식을 이용해서 작성했다라고 식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나비백 합계입니다. 나비백은 가져오셔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표시하실 문구에다가 나비백 한칸 띄우고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일단 작성하신 내용 한번 검토하고요. 또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퀄이 디자인의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시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차량 대수 나비백 한번 확인해 나비백 합계 확인해 보시고요. 전체 레코드 개수 확인해 보신 다음에 숫자 값과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다면 우리는 저장을 클릭하시고요. 현재 작성하시는 쿼리를 시간대별 차량 분석 이라고 시간대별 차량 분석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